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사소한 물건들이 우리의 그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런 물건이 있는 것 자체가 집안의 그 운이나 또 복이 나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 이것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빈병 이게 무지 안 좋습니다. 우리가 그 꼭 필요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했을 텐데요. 용도 불문하고 또 종류 불문하고 모든 그 사용 후에 나온 빈병, 빈 용기 이거 그 집에 두면 운을 빼앗아가는 운 먹는 하마가 되니까요. 항상 여러분들께서 즉시 그 버리는 걸 원칙으로 해주셔야 됩니다. 특히 그 무슨 이유에서 빈병이 식탁에 올려 있다면 이건 그 중에서도 또 제일 더 안 좋은 그런 경우인데요.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현관이죠. 그 복 들어오는 그 입구인데요. 여러분들께서 갖다 버리려고 잠시 그 모아두게 되더라도 이 현관은 꼭 피하셔야 됩니다. 복이 크게 그 막히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빈병이나 빈 용기는 뚜껑이 닫아져 있는 게 그나마 좀 낫습니다. 그래서 그 뚜껑 버리지 마시고요. 항상 그 닫아서 함께 버리시면 좋습니다. 그런 조치가 풍수로 보면 훨씬 그 낫다는 이야기이죠. 빈병이나 빈 용기가 집에 있게 된다면 그것은 금전적 빈곤을 암시합니다. 빈 용기는 우리 인생도 마치 그 빈 용기처럼 황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암시가 됩니다. 빈병이나 빈 용기는 좋은 운을 없애면서 또 나쁜 운을 불러들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여기에서 그 콜라병이나 맥주병이 아닌 봄의 그 당금주를 여러분들께서 담으려고 사다 놓은 큰 그 유리병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그 빈 용기 안에 그 사탕을 그 낫개로 두 개를 넣어주셔서 보관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. 두 개가 뜻하는 게 그 막힘없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되니까요. 금전운이 그 막히는 걸 잡아줍니다. 예전부터 그 동서양 모두 금이 간 용기나 또 금이 간 병은 아주 그 금기시했죠. 그런 것들이 집에 있다면 가족들 간의 그 불화와 또 다툼을 유발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리고 빈 꽃병이나 빈 화병도 있을 수 있는데요. 꽃을 우리가 늘 꽂아 둘 수는 없는 거니까요. 이런 그 꽃병의 경우에는 빈 꽃병의 경우에는 그 안에 물을 한 컵 부어주신 상태로 다음에 그 사용할 때까지 보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빈 화병으로 보관이 길어질 때는 물을 그 매일 조금씩 부어주셔야 되겠죠. 증발이 다 되면 안 되니까요.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빈 병, 빈 용기 보관법에 대해서 풍수적인 차원에서 알아봤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